지난 동영상에서 I have no how to live가 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인지 설명하면서 영어는 말하는 사람이 문법에 맞춰서 정확히 말해야 하는 언어이고 한국어는 말을 듣는 사람이 눈치껏 잘 알아들어야 하는 언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어가 권위주의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고도 했죠. 그리고 이 동영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OU나 UTE, DC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어를 왜 비하하느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도 많이 제시해주셨습니다. 사실 한국어를 비하할 의도로 만든 동영상은 아니었지만 다시 동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오해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동영상에서 I have no how to live가와 같은 너무 한정된 예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좀 더 다양한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논리적 허점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어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국어의 문법은 대단히 어렵고 또한 논리적인 허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의 이러한 주장이 결코 유쾌한 주장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한국어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또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외국인들을 힘들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고 한국어의 논리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결국 주어, 목적어, 부어, 서술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도 이걸 주제로 영어와 연관된 문제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국어로 나 오늘 머리 잘랐어 라는 말을 영적해 보도록 하죠. 다음의 단어들을 활용해서 한번 영적해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이 영적하셨을 겁니다. I caught my hair today. 그럼 다음 단어들을 활용해서 나 오늘 사랑니 뽑았어도 영적해 보도록 하죠. 사랑니를 영어로 wisdom tooth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랑을 하는 나이쯤에 난다고 해서 사랑니지만 영어권에서는 지혜로워질 때쯤 나는 이빨이라고 해서 wisdom tooth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나 오늘 사랑니 뽑았어. 이 말을 보통 이렇게 영적하죠. I pulled my wisdom tooth today. 근데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쓸 수 없는 문장이에요. 가령 외국인 친구랑 대화하면서 야 오늘 너 뭐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응 오늘 나 머리 잘랐어. I caught my hair today. 이렇게 대답하면 친구가 아마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어 그래?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나마 이건 좀 나은 편이고 외국인 친구한테도 전화가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야 저녁에 애들이랑 술 마시기로 했어. 넌 나와. 야 나 술 못 마셔. 오늘 나 사랑니 뽑았어. I pulled my wisdom tooth today. 이렇게 말하면 아마 기겁을 하고 놀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표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역시 주어 목적어 부어 서술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전 동영상들에서 수없이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냥 자막을 띄울게요. I caught my hair today. 이 문장에서 서술어 즉 동사는 뭐죠? 컷입니다. 잘났다는 동작이죠. 동사는 이렇게 동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죠? 그냥 I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주어란 동작, 감정, 소유, 인식 등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말 이 정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 cut. 내가 잘랐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르는 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I cut my hair. 이 말은 내가 내 머리를 직접 잘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 오늘 머리 잘랐어. 이 말을 한국어로 하면 의사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영어로 I cut my hair today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나마 I cut my hair는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 잘랐나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I pulled my wisdom tooth는 정말 이상한 의미로 받아들여요. 내가 내 사랑니를 내 손으로 직접 뽑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사랑니를 어떻게 자기 손으로 뽑아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사랑니를 뽑을 때 마취하고 드릴로 분리해서 뽑아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치과 의사라고 해도 사랑니를 자기 손으로 직접 뽑는 건 불가능합니다. I pulled my wisdom tooth에서 동사 풀대의 주체는 분명히 I예요. 내가 내 손으로 사랑니를 뽑았다는 얘기죠. 한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 사랑니 뽑았어. I pulled my wisdom tooth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언어민들은 이 말을 정말 끔찍한 의미로 받아들여요. 에이 설마 그래도 이걸 이런 식으로 알아들을까 그건 철저하게 한국어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영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어 몇 개 암기하고 한국어 하듯이 그대로 영어로 바꿔서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머리 잘랐어 나 오늘 사랑니 뽑았어 이 말을 영어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위 문장들에서 동사 get과 have는 모두 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동사들을 사역동사 또는 준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이 동사들은 모두 시키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뒤에 cut과 pulled, fixed는 모두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직역하면 나는 오늘 내 머리가 잘려지도록 시켰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장 뒤에는 by a hair dresser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오늘 내 머리가 미용사에 의해서 잘려지도록 시켰다죠. 그런데 내 머리를 자른 행위의 주체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by a hair dresser, 이걸 생략해버리는 것입니다. 수동태와 비슷하고 수동태의 개념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문장 자체가 수동태는 아니에요.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나는 내 사랑니가 뽑혀지도록 시켰다. 이 문장도 역시 by a dentist가 뒤에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나는 내 차가 수리되어지도록 시켜야겠다. 이 문장에는 by a mechanic이 뒤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대화하면서 친구한테 야, 나 오늘 머리가 잘려지도록 시켰어. 나 오늘 내 사랑니가 뽑혀지도록 시켰어. 이렇게 말하면 미친놈 소리 듣기가 쉽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영어 표현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어는 비논리적인 말이 오히려 더 잘 통해요. 희한하죠? 에이 설마. 영어 언어민들도 그냥 I cut my hair라고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제가 늘 영화나 미드에 나오는 표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제가 몇 가지 예들을 준비했는데 이 표현들이 좀 빠르게 지나갑니다. 구간 반복을 할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었죠. 뭐지? I had a tooth pulled as a child once and it would not stop bleeding. I had a tooth pulled as a child once and it would not stop bleeding. I guess I just woke up in a funk this morning. I gotta get my car fixed. 내가 직접 내 머리를 자르는 건 I cut my hair 또는 I cut my own hair 라고 말합니다. 모든 한국어의 표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때 오히려 어색하게 들리는 표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어의 이러한 논리적 허점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언어는 결국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의 문제예요. 근데 한국어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성 요소의 기념들이 논리적으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 편지는 즉시 보내야 한다. 한국인들은 이와 같은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서술어인 보내야 한다의 주체, 즉 주어는 뭔가요? 이 편지가 주어죠. 편지가 보내는 동작을 한대요. 도대체 뭘? 이 문장을 잘못 영적하면 This letter should send right now. 이렇게 영적할 수 있어요. 당연히 틀린 문장이죠. 이 문장은 원래 We should send this letter right now. 우리는 이 편지를 즉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동작의 주체인 주어와 동작의 대상인 목적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이 문장을 숭대로 전환하면 This letter should be sent right now. 이 편지는 즉시 보내줘야 한다. 이 문장도 역시 정확하게 논리에 맞죠. 그런데 한국어로는 그냥 이 편지는 즉시 보내야 한다가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이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아스피린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아스피린이 구하다의 주체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역시 우리는 아스피린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아스피린은 약국에서 쉽게 구해질 수 있다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한국어로는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호, 서술어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기 대단히 힘든 언어예요.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소개했던 예인데 이 두 개의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호, 서술어를 각각 구분할 수 있나요? 이 두 개의 문장은 동사만 다를 뿐 같은 구조에 같은 조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주어, 목적어가 서로 달라요. 첫 번째 문장은 Jack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건데 두 번째 문장은 내가 Jack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Jack will need me, 두 번째 문장은 I will kill Jack으로 영작해야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은느니가가 주격조사, 을루리 목적격조사 이렇게 배웠는데 주격조사가 목적어에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한국어의 조사는 정말 신뢰하기 힘든 문법 요소라고 말한 겁니다. 어떤 분이 이걸 보조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설명을 한국인인 저도 이해하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외국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는 시제도 구분하기 정말 어려워요. 위 예문들도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예문들인데 시제가 다른데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같은 의미예요. 내일 비가 온다면 좋겠다.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일상생활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현재 시제인 온다와 과거 시제인 왔다가 서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이건 그렇다고 쳐요. 이 두 문장의 같은 의미인데 네 번째 문장은 왜 어색한 문장이 되나요? 내일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될 것이다. 내일 비가 왔으면 소풍은 취소될 것이다. 네 번째 문장은 뭔가 대단히 어색하죠? 영어에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문법을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과거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대단히 이해하기 힘들죠. 좀 더 많은 예들을 들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단 말인가? 일단 모국어는 외국어보다 배우기 한결 수월해요. 3살, 4살 요물업에 딱 언어만 집중해서 공부하잖아요. 이 시기에 남들이 대화하는 걸 수천번, 수만번 보고 따라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잭은 내가 죽일 거야.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잭을 대단히 싫어하고 미워해요. 눈치를 잘 살펴서 잭을 정말 싫어하는 상황이니까 아,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잭을 죽이는 거로구나. 조사에 상관없이 이러한 맥락에서는 내가 죽이는 대상이 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연관된 문장을 수없이 보고 듣고 따라하고 나도 한번 써보고 하면서 이 표현을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셀 수 없이 말은 반복을 통해서 나 오늘 사랑니 뽑았어. 이 편지는 즉시 보내야 한다와 같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나 오늘 사랑니 뽑았어는 내가 내 사랑니를 뽑았다는 말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어른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말꼬리 붙잡고 늘어진다고 타박받기 십상이에요. 야, 사랑니를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뽑아? 너는 왜 말귀를 못 알아 먹니? 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편지는 즉시 보내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잖아. 꼭 이 편지는 즉시 보내져야 한다. 이렇게 힘들게 말해야 알아듣니? 대충 요런 것 좀 알아들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한국어의 논리적 허점, 문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요. 말귀머다라 먹는다고 타박을 놓거나 한국어를 비하한다고 하면서 비난하면서 아예 논의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한국어가 문법적, 논리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좀 예들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보다 많다. 이것도 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들었던 예문인데 이 문장을 한국인들은 보통 The population of 서울 is larger than 부산 이렇게 영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린 문장이냐? 서울의 인구수와 부산의 인구수를 비교해야 하는데 서울의 인구수와 부산을 비교하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 population of 서울 is larger than that of 부산으로 영작해야 한다고 하죠. 여기서 that은 The population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영어 사용자는 같은 명사를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명사로 꼭 바꿔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에 그것보다 더 많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해석도 굉장히 어색할 뿐만 아니라 왜 꼭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보다 많다라고만 얘기해도 의미 통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어떤 바보가 이 문장을 서울의 인구수와 부산을 비교하는 걸로 보겠어요. 당연히 서울의 인구수와 부산의 인구수를 비교하는 거지. 그런데 토끼의 귀는 쥐보다 길다.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죠.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보다 많다를 맞는 문장으로 용인해버리면 바로 이 문장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토끼의 귀는 쥐보다 길다. 딱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이 문장은 토끼의 귀와 쥐의 몸통을 비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보다 많다는 서울의 인구수와 부산의 인구수를 비교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토끼의 귀는 쥐보다 길다는 토끼의 귀와 쥐의 귀를 비교하는 건지 쥐의 몸통을 비교하는 건지 분간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영어는 귀끼리 비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웅법이 대단히 치밀한 거예요. 나중에 발생할 오류를 미리 계산하고 영웅법이 만들어진 것인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치밀하고 짜임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장은 어떤가요?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되시나요? 나는 그녀보다 너를 더 사랑해. 이 문장에서 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주어 역할이죠? 동사 사랑해의 주체입니다. 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목적어 역할이죠? 동사 사랑해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 문장에서 그녀의 역할이 대단히 애매해요. 만약에 그녀를 목적으로 본다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너와 그녀 둘 다인데 그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녀를 주어로 본다면 너를 사랑하는 주체가 나와 그녀 둘 다인데 그녀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나는 그녀보다 너를 더 사랑해라는 말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전자의 경우 I love you more than her 이렇게 표현하고 후자의 경우 I love you more than she 또는 I love you more than she does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문장에서 어떤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국어는 이걸 정확하게 말하려면 굉장히 길게 말을 해야 해요. 그런데 영어는 아주 짧고 단순하게 두 개의 분리된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언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는 결국 주어, 목적어, 보호의 문제라고요. 다른 예를 한번 보죠. 그녀가 예쁘다면 좋겠다고 말할 때 그녀가 예쁜지 안 예쁜지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 모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보통 그녀의 외모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소개팅 나가기 전에 그녀의 외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가 예쁘다면 좋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소개팅 나가서 막상 만나보니까 여자가 기대와 달리 좀 못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조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몸매도 좋고 성격도 좋고 집에 돈도 많고 그래서 헤어지면서 그녀가 예쁘다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이때는 그녀의 외모를 알고 있는 건가요?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알고 있죠. 그녀가 예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그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는 거잖아요. 한국어는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가정하는 표현과 확실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표현을 분리하지 않고 그녀가 예쁘다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뭉뚱그려서 사용하는 반면 영어는 이걸 조건문과 가정법으로 나눠서 써요. 그래서 그녀가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는 경우에는 If she is pretty, that'll be great. 이렇게 조건문을 써서 말하고 안 예쁜데 반대로 예쁘다면 좋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If she were pretty, that'll be great. 이렇게 가정법을 써서 말하는 거예요. 가정법 역시 예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어는 이렇게 가정법이라는 문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 한국어에 비해 더 많은 그리고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반면 한국어는 그녀가 예쁘다면 좋겠다라는 말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상황과 문맥에 의존해야 돼요. 물론 영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들이 상황과 문맥에 의존합니다. 모든 텍스트는 컨텍스트, 즉 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문법이 영어에 비해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황과 문맥에 더 의존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난던 영상에서 한국어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쓸 거랑 적을 거 가져와라고 했을 때 쓸 것이 가지고 쓸 것, 즉 펜과 문구류를 의미하는지 적을 것이 대고 적을 것, 즉 포스틱과 같은 종이류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반면 영어는 something to write with, something to write on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문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을 듣는 사람이 펜을 가지고 와야 할지 종이를 가져와야 할지 혼동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토끼의 귀는 쥐보다 더 길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을 듣는 사람이 아, 토끼의 귀와 쥐의 몸통을 비교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끼의 귀와 쥐의 귀를 비교한 거였어요.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죠. 그녀가 예쁘다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말을 듣는 사람이 아,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가 별로 안 예뻤던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 소개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또한 반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나중에 자기 유리할 대로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법을 잘 몰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만 예를 들었습니다. 더 다루고 싶은 내용들도 많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얘기하고 보니까 정말 제가 한국어를 비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영어도 처음부터 문법을 달고 탄생한 언어가 아니에요. 17세기형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출판업자들이 책을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해 사투리를 하나의 표준어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문법도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고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주변 나라 언어들의 문법을 참고해서 잘 정리된 하나의 영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언어들로부터 장점을 받아들이고 영어의 단점을 버렸기 때문에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발전한 언어는 없어요. 한국어만 하더라도 중국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 계통 언어라고 하듯이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 북부의 만주, 몽골, 시베리아 지역의 분포에 있던 언어들과 교류하며 발전한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언어는 항상 변화해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처음 창제되었던 당시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는 분명히 다르죠. 심지어 50년 전의 한국어도 현재의 한국어와 같지 않습니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문제는 그 변화가 발전이냐 아니면 퇴보냐의 문제겠죠. 하나의 문장이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언어가 발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전에 있어서 주변의 다른 언어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근대와 이전에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언어가 중국어 이외에는 그래도 아직 많지 않았지만 거의 사실 중국어밖에 없었죠. 지금은 영어를 비롯한 수많은 비교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러한 언어들을 연구해서 다른 언어들의 장점들은 한국어에 적용시키고 단점들은 버리고 해서 한국어를 좀 더 좋은 언어로 발전시켜 나가야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정말 힘든 게 동양인은 예전부터 주어, 목적어, 보호, 서술어와 같은 문법적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법적 개념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동양에 유입된 것은 동양에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근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예요. 예전에 영어발은 꼭 영어 원어민처럼 해야 할까 해서 언급했지만 언어와 관련하여 동양에서 발전한 학문은 서예가 거의 유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오늘 머리 잘랐어와 같은 논리적 허점을 가지는 표현들을 수백년, 수천 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영어문법이 어려워서라기보다 한국어문법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능동성 구분 안하고 말하다가 이걸 어느 순간 갑자기 구별하느니 쉽지가 않은 거죠. 게다가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요즘 방탄소년단 등 한국 문화가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어가 정말 공부하기 어려운 언어예요. 지금까지 살펴보셨다시피 주어, 목적어, 보호어 구분 안되고 시의 규칙도 제멋대로예요. 거기다가 나 오늘 머리 잘랐어, 나 오늘 사랑니 뽑았어 이런 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표현들을 한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요.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인들은 자기 머리 자기가 다 직접 자르나 봐 사랑니를 자기 손으로 직접 뽑는데 뭐 이런 언어가 다 있나 싶은 거죠. 한류 열풍이 오래 지속되고 한국 문화가 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해야 하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고요. 한국어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응할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응할 논리는 고사하고 지금 제가 제시한 내용들을 예전부터 미리 다 잘 알고 계셨던 분들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100% 완벽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리 알고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어 교육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한국어의 논리적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수업하고 가르치고 각종 매체에서 다룸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알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건 좀 말장난에 불과한 얘기고 최소 10년에서 30년 정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국어의 이러한 논리적인 문제점들을 고쳐야겠다는 공감대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한국어의 문법을 재정립하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영어도 처음부터 문법이 생기고 나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문법을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한국어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뭐 영어에 보니까 가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더라 이걸 한국어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비가 온다면 좋겠다나 비가 왔으면 좋겠다나 한국어에서는 둘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분리시켜서 영어에 가정법처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를 한 번쯤 해볼 수는 있잖아요. 국립국어원에서 자장면, 짜장면, 주꾸미, 쭈꾸미 이런 표기법 문제로 많은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이런 표기법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다 함께 논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이러한 학습을 학교에서 해야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좀 거부감 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한국어 공부할 때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문법 용어 없이 공부했는데 왜 영어 공부할 때는 이런 걸 알아야 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영어 공부에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모국어는 이런 문법 용어 없이 공부할 수 있어도 외국어는 이런 문법 용어를 통해서 공부해야 해요. 그거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하든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5, 6세가 될 무렵 모국어를 습득하고 이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국어를 이미 습득했다고 할지라도 모국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지 외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학교에서 미리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영어권 사회에서는 이걸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안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한국어를 잘 쓰고 있다고 해도 한국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앞에서 제가 지적했던 논리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영어를 공부하기 전에 미리 공부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거부감이 한결 덜하죠. 그리고 영문법을 공부하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모든 문법 사항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 편지는 즉시 보내야 한다와 같은 문장에서 한국어에 보내다가 능동인데 수동인 것처럼 쓰이고 있잖아요. 영어에도 능동이 수동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blame, rant, let과 같은 동사들이 비트용법에 쓰일 경우 능동이 수동을 대체한다는 문법이 있습니다. you are to blame과 같은 문장이 대표적인 예문인데 너는 비난해야 한다가 아니라 너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you are to be blamed, 수동으로만 해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you are to blame에서 blame은 능동의 형태지만 수동으로 해석되죠. 이렇게 정말 자잘한 문법들도 혹시 이런 것 정리되어 있나 싶어서 찾아보면 문법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국어도 이렇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문법을 정리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문법들을 한국인들이 모두 다 학교에서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줄 수 있죠. 한국인들이 한국 문법을 잘 몰라요.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학교나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한국어의 비논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언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동식물의 멸종만큼이나 언어의 멸종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국어의 비논리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것이 한국어의 생존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어의 문법을 연구하고 외부의 언어들과 교류하고 장점은 받아들이고 살리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어의 생존을 위한 바른 길일까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용어와 관련한 문제들을 좀 다룰 것인지 아니면 요즘 인공지능, AI를 통한 자동 번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동 번역 시대가 오면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주제로 해서 한번 동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및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